오늘 아침 뉴스의 명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손님부터 먼저 소개해드려야죠. 김준일 시사평론가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있죠? 네, 저는 거의 손님이 아닙니다.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내부자입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김광일 기자가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확실한 내부자. 네, 그렇죠. 직원이니까. 제가 오프닝 때 오늘 노동절,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명 중 한 분이 출근한다고 하는데 그 자료는 HR 테크 기업인 인쿠르트가 직장인 1076명에게 물어보니까 24.3%가 출근한다고. 두 분 같은 분들이 들어있는데 이 기사에 예를 들어 제가 한국일보 기사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환경미화하시는 분들, 고생 워낙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또 식당일 하시는 분들, 택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고생 많으신데, 그렇죠? 오늘 같은 날은 좀 쉬면 좋을 텐데 두 분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쉬면 좋았을 텐데 아, 그런가요? 저는 뭡니까? 자, 첫 번째 소식 갑니다. 입법 드라이브. 영수회담 끝나고 국회의 시간이 왔어요. 국회의 시간? 네, 여행을 또 엄청나게 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마지막 한 달 남았잖아요. 그동안 논의하고 있었던 법안들, 본회의 처리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얼른 본회의 열어서 쟁점 법안들 처리하자! 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안 된다. 문제 많은 법안들이다. 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닥치고 공격이네. 그렇죠. 일종의 닭공이네요. 맞아요. 민주당이 그 닭공으로 요구하는 게 본회의 두 번 열자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네. 내일 한 번. 그리고 월 말쯤에 한 번.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는 거고.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 이게 아마 올린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쓸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건데 재의결 투표라도 해보려면 절차상 한 15일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월초에 한 번, 월말에 한 번 열대는 거고. 5월 4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18일까지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 가거든요. 4일부터 18일. 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 몇몇 의원들, 국회의장단 회의가 있어갖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는 본회의 일 열기가 어렵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 그러니까 그 전인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 내일은 본회의 일 열자 라는 게 민주당의 요청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되면 의장이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북회법상. 원래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면 의장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장의 결단이 지금 주목이 되는 거고 제가 어제 의장실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의장실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제는 정말 결론을 내릴 때는 됐다. 그 결론의 마지노선은 아마 내일, 그러니까 제가 어제 물어봤으니까 오늘이 될 거다. 오늘까지는 결정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오늘 좀 이 뉴스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야권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어제 나왔던 얘기가 민주당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장의 출국을 막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까지 어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이 뭐냐.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최상병 특검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야, 육당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 의결하는 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본인이 열면. 다만 제 의결은 3분의 2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가능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좀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에서 20표 정도가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여당에서 최근에는 이 이슈 관련해서 좀 똘똘 뭉치는 분위기가 다시 일켜요. 애초에 해병대는 수사권이 없는데 무슨 수사 외압이냐.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일단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힘을 받고 있고요. 이 이슈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이태원 참사특별법. 이건 이제 제 의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회의에서 달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뭐 되게 총선 끝나고 나면 다음 국회에 진출 안 하신 분들, 낙천하시거나 낙선하신 분들은 그걸 네임득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용어가. 그런데 쉬어야 되는데 지금. 본회의 참석하려면 아마 본인들의 입장은 상당히 힘들어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박주민 원내수색보대표 같은 경우에는 요새 하는 일이 낙선자들한테 전화 돌리는 거래요. 빨리 이거 같이 도와달라고. 낙선자들 원래는 쉬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일이라고 합니다. 김준일 평론가, 중복하는 부분 말씀해 주시죠. 영수회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고 12대 요구안이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강공 모드로 전환하는 건 예상이 된 상황이죠. 어제 EBS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류시춘 이사장이 업무 추진비를 부정으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법화 좀 더 썼다는 건데 이게 압수수색을 할 만한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포함을 해가지고 용사는 바뀌지 않았다. 정권은 바뀌지 않았다. 이런 기류들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강공으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지만 민주당이 21대의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키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22대에 다시 한 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명분을 쌓는 거다. 특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한 번 더 연출하게 유도한다. 사실상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난관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이 일에 열릴 것이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일이 안 열리면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김진표 의장이 상당히 지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굉장히 임기도 다 돼가는데. 임기도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역대 사실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임기 말에 모든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세게 부딪힌 적이 거의 없는데 이번은 여러모로 지난 21대 국회는 역대급 국회로 좀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아 참 되게 총선 끝나고 보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서로 총선 민의를 반영해도 좀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 한동안 갈 것 같았는데 너무 일찍 허니문은 깨지고 격돌하는 모양새로 가네요. 영수회담이 그 분수령이 또 됐던 것 같아요. 또 하나 볼 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안 될 거는 맞는데 여당에서 그러면 이탈표가 그럼 한 표도 안 나올 것이냐. 이게 다음에 22대 때의 가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8명만 데려오면 되니까 지금 한 18명이 이탈을 해야 되는데 그럼 몇 명이나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를 조금 테스트해보는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담에 살펴볼 아이템 관련해서 제 일감은 여당 내에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고 제가 짐작한 사안인데요. 김광일 기자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철기 의원을 원내대표에 추대하는 분위기다. 이런 거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어제를 계기로 좀 제동이 걸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금요일 날 단독 입후보를 해서 사실상 과반까지 노리고 있었는데 지도부가 일정 자체를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선자들이 후보자를 파악할 시간을 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자들이 도전할 공간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철기 의원이 그쪽으로 대세론이 부는 건 사실입니다. 여전히. 김도우 의원에 이어서 어제는 김성원 의원도 불출마를 했거든요. 그런데 십자포화가 쏟아지고 있어요. 김태흠 충남지사가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를 나가냐. 그분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편이죠. 늘 그렇죠. 정말 당을 위해서 하시는 분인데 홍준표 대구시장. 폐장을 내세워서 또 한 번 망쳐야 되겠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어제는 친윤으로 평가됐던 배현진 의원도 이철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실 것을 촉구한다 라고 했고 박수영 의원도 더 많은 후보가 나오길 기대한다 라고 해서 야 이거 뭐냐. 좀 분위기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감지가 어제 된 거고요. 핵심은 그걸 거예요. 용산에서 과연 이철기 의원을 추천할 것이냐. 그동안은 그렇게 읽혀왔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어제 일련의 흐름을 보면 좀 달라진 것 같고 당장 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랑 관련해서 난 오해받을 생각이 없다. 민심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참모들한테 얘기했다라는 게 어제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 안에서 좀 감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까 포인트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당 내 뭔가 미묘한 흐름과 용산의 반응은 연동돼 있다. 해석해 주시죠. 일단 김광희 제가 얘기한 게 중앙일보가 단독이라고 붙인 거예요. 제목이 이겁니다. 단독 오해받을 생각 없다. 여 원내대표 선거에 거리둔 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는 이제 민심에만 집중하겠다. 오해받을 생각 없다 얘기했고 대통령식 고위관계자는 중앙일보 기자랑 통화해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오랜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오랜 원칙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라고 아마 국민들은 생각을 할 텐데 오랜 원칙이요? 오랜 원칙이라고. 이미 김기현 당대표 선거 때부터 강하게 개입을 했다라는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믿을 거예요. 사실은. 이걸 믿는 게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거리를 누르려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철규 원내대표를 왜 세우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면 결국은 앞에 얘기했던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여러 특검법안에 용산이 좀 당에 대한 그립감을 강화하려는 것 이게 결국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다음에도 계속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의 관측이 나오니 거기에 대한 당내 반발이 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런데 아까 눈에 띄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윤상현 의원 이를테면 인천에서 낙선한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런 분들이 비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했다라면 어제는 친윤들까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이철규 의원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다른 친윤을 세우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조금 여러모로 해석의 여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9일로 지금 밀었거든요. 원래는 이번 주 금요일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좀 나가봐. 이걸 단독 추대 모양새 좀 이상하잖아. 경쟁이라도 좀 붙여봐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모양새가 가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발로 된 거잖아요. 기자 하시는 분 다 아시겠죠. 고위관계자는 수석급이자. 그렇죠. 대변인은 핵심 관계자라고 표현하니까 이제 수석 정도 되시는 분이 언급하셨을 텐데 이거는 표단속일 것 같아요. 제 짐작은. 아니면 본회의를 무산시킬 때까지 아까 15일인가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상 무산될 때까지는 밀어놓자. 그래서 워낙 내부가 반발이 심하니 표단속하는 차원에서 이런 액션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 감으로는 그 안에 있어본 바로는 다음 아이템 갈까요? 네. 가족회사 선관위. 선관위는 국가기관인데요? 네. 가족회사예요? 라는 얘기가 선관위 안에서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회사. 네. 그만큼 임직원 중에 가족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는 방증일 텐데 단순히 많이 다닌다는 게 아니라 어떤 채용 비리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 10년 동안 경력직 채용이 291차례 있었는데 그 291차례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다라고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례를 좀 보면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강화군 선관위에 빈자리가 없었는데 들어갔어요. 정원이 초과됐는데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선발 인원이 두 명이 생겼습니다. 이 면접에는 마술이네. 마술. 면접에는 이제 면접에 참여했던 선관위 직원은 이 아들의 결혼식 때 추기분 받았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만점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 안에서는 이 김세환 사무총장의 아들을 세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세자. 네. 그리고 이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 여긴 더 가관이에요. 점수 조작까지 있었습니다. 외부 면접위원한테 당신 사인만 해서 그냥 주세요. 평가 용지에다가 받아갖고 걷다가 이제 점수 내부에서 점수 써갖고 평가 좋게 줘갖고 들어온 겁니다. 송봉섭 전 사무차장 이 사람은 딸이 충북 선관위로 이직을 했는데 인사 담당자한테 채용을 청탁했고 이 딸 한 명만 참여하는 비공개 채용이 열려서 들어왔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고 이런 조직에서 대한민국 선거를 관리했다라는 게 정말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한 가지 감사원이 이걸 조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그전에 이제 헌재에다가 적법하냐라고 물어봤던 게 있잖아요.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다툼까지 같이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밝힌 내용만 들어보면 가족회사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데 세자라고 하거나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게 제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뭔가 좀 이상하다. 너무 지나친 언론 플레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네요. 뭐 그런데 욕먹어도 싸죠. 아 그럼요. 이 정도면은.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1년 전인데요. 이제 작년 5월 6월 이 쯤인데 그때 선관위가 아니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겠다라고 하면서 두 기관이 헌법기관이잖아요. 둘 다 헌법에 정시된 기관인데 두 기관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때 감사원의 입장은 뭐냐면 감사원법 24조에 보면 감사를 못하는 대상이 그러니까 국회, 법원, 헌재 이 세 개 빼놓고는 따로 적시된 게 없으니 선관위도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뭐 이제 선관위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고 이제 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이 있는데 회계감사는 받을 수 있는데 직무감찰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1년 동안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감사원이 판정승이 나온 거죠. 게다가 이게 아무 내용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비리가 나왔으면은 이건 선관위가 조금 많이 궁지에 몰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선관위가 어쨌든 그동안의 어떤 일종의 치외법권처럼 아무도 이거를 터치를 안 하는 약간 그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되든 이게 좀 조정이 돼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제 정권에서 선관위에 깊숙이 개입을 해가지고 임사에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 좀 유리하게 뭔가 여러 가지를 선거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뭔가를 이제 일을 처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거는 뭐 어느 조직이든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걸 해야 되고 또 이런 비리라는 거는 당연히 엄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게 맞죠. 지금 아까 우리 김광일 기자 말씀처럼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는 그럼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어요. 자구간 이런 게 다시는 안 생기고 이런 뉴스는 좀 안 보고 살면 좋겠어요. 자 하나 더 보고 갈까요?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방안이 나왔었는데 결론이 지금 안 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렸는데 패널 조사 결과 했을 때 시민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선호한다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론 내려면 이걸 기준으로 여야가 차분하게 토론해서 의결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겉으로는 한 달 안에 21대 국회에서 좀 해보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는 있거든요. 여야는 물론이고 어제는 보건복지부까지 나서서 우리도 적극 협조하겠다. 참여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내부 얘기들 들어보면 여야 공의 21대 안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소회담에서 21대 하기는 어려우니 22대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한 게 알려졌고 여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여당의 연금특위 핵심 관계자한테 제가 물었을 때 한 달 안에 될지 모르겠다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 야당에서도 비슷하게 읽고 있습니다. 솔직히 21대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여당에서 의중이 그렇게 크지 않는 거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읽고들 있습니다. 여야를 막 나눠하고 부담스러워하죠. 국민들이 연금 받는 거와 관련됐고 돈을 얼마나 낼 거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뒤로 미루고 싶어 하는데 지금까지도 많이 미루긴 했죠. 이거는 좀 쟁점이 있는 게 1안과 2안이 모두가 이를테면 지금 이후에 적자폭을 줄이는 데는 연금의 고갈 속도는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후에 적자폭 같은 경우는 1안 그러니까 소득대체로 50% 하는 경우에는 좀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났는데 이게 제대로 정부가 전달이 됐느냐 그래서 복지부하고 여당이 지금 1안 2안 모두 반대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비판이 나오는 게 사설 한국일보 사설이 오늘 있었는데 정부 여당이 시민 숙이 흔들어 연금개혁 또 공해전인가 뭐 이런 얘기를 쉽게 얘기를 하면 어쨌든 이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시민들이 그러면 여당이나 정부가 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애초에 그치 자기들이 했으면 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흔드는 게 맞느냐 이런 한국일보 언론의 시각도 있고 일부 보수 언론 쪽에서는 이거 지속가장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지금 결정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조금 약간 혼란스러움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은 이번 20일 때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통과가 그런데 이게 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3대 개혁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노동연금 교육 교육이죠. 그러면 이거 상당히 의지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뒤로 가자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죠? 뒤로 간들 그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어떤 식으로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정부 여당의 스탠스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야 우리 이거 만족스럽지 않아 뒤로 밀어 이런 식으로 하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뭔가를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떠넘겼는데 원하는 안이 안 나오니까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하면 이게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이게 그런데 원래 3대 개혁 중에 하나로 연금개혁을 제기했던 정부 안이 없었죠? 없었어요. 애지당조. 그러니까 국회 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3대 개혁을 하겠다 그랬는데 안을 안 꺼내놓는 거는 좀 제 경험에 비춰보면 공통한데요? 의료개혁 열심히 하시느라고 이건 좀 못 보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연금개혁은 뭐 어느 정부든 사실 지난 정부가 왜 이거 손 안 댔냐 그런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저는 뭐 충분히 그걸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정부든 어느 국회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일종의 과거편에 뜨거운 감자라 그런데 어쨌든 공언을 하셨으니 잘 마무리를 좀 하면 좋겠고요. 22대는 22대 국회에서는 꼭 꼭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뉴스연구소 김광일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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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